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제 사연을 보내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이제야 틈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얼마 전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되면서 바쁘던 때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일하는 환경이 바뀌다 보니 배울 것도 많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즐겁기만 합니다. 원래도 꿈이 간호사였던 저는 병원 일이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간호사 일, 바쁘고 고된 일이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전에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단순히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참 이상한 사람도 많이 봐서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 다 견딜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봐온 별별 사람들은 코웃음치고 넘길 정도로 이상한 가족들과 지독하게 엮이는 사건을 겪게 됐죠. 달콤한 미래를 꿈꾸며 한 결혼 준비가 사건으로 변하게 된 사연이라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주변의 친구들 다 결혼하고 시집 가도 단 한 번도 급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랬던 제가 결혼을 생각하게 만든 사람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였습니다. 전쟁 통해서도 사랑은 하고 애는 낳는다고 하잖아요. 매일 전쟁 갔던 병원에서 눈이 맞아 연애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 정의라는 게 참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랑 간호사는 업무적으로 같이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환자 이야기를 하다 서로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전에 근무하던 곳이 종합병원이라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치의들이 회진을 도는 동안 환자들은 간호사들에게 화를 내곤 하죠. 그때 예비 남편이 담당하던 환자가 병동 데스크로 전화해서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니 약만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어? 의사 어딨어? 지금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 돌고 계셔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금방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다려달라고 해도 이미 화가 잔뜩 난 환자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예비 남편이 데스크를 지나가다 전화기를 붙들고 쩔쩔매던 저를 보고는 전화를 바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한 목소리로 화가 난 환자에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병동으로 바로 가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화부터 내시면 건강에 더 안 좋아요. 순서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화난 환자를 어르고 달랜 예비 남편은 저를 보며 오늘 환자가 많아서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평소에도 친절한 사람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고맙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근무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예비 남편이 저를 보며 반갑게 말하더군요. 지금 퇴근하시나봐요. 오늘 제 환자들이 유독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같이 저녁이라도 하실래요? 병원에서 늘 있는 일인데요 뭘.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랜만에 빨리 퇴근하는 날이기도 하고 같이 삼겹살이라도 먹고 가요. 그날 따라 유독 제게 밥을 먹자며 말하는 예비 남편한테 이끌려서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얼떡결에 둘이 나란히 앉아 고기를 먹고 있는데 자기는 잘 먹지도 않고 고기를 구워서 제 앞에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비 남편에게도 좀 먹으라며 말을 했고 예비 남편은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마르셔서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병원에서 너무 피곤해 보이시던데 많이 드세요. 예비 남편은 저를 챙겨주며 신경을 써줬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이렇게 신경을 써주나 의아했어요. 그때만 해도 같이 일하는 동료를 챙겨준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예비 남편은 은근히 저를 챙겨주곤 하더라고요. 동료 간호사들도 둘이 무슨 사이냐며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일하니까 챙겨주는 거라고 둘러대곤 했었죠. 이런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제게 비가 온다며 막걸리를 마시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약속을 잡았고 그날 둘이 막걸리를 마시며 일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연애는 안 하세요? 항상 일만 하는 것 같아서요. 일이 바빠서 그런지 연애할 시간이 통 없네요. 선생님은 연애 안 하세요? 저는 결혼할 여자가 있었는데 파혼했어요. 비가 와서 그런가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권간호사님이 편한가 봐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예비 남편은 제게 파혼했던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된 저는 당황했지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남편도 꽤나 큰 아픔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예비 남편이 외적인 모습으로 훈훈한 편은 아니었어요. 키도 작았고 젊은 나이 치고 탈모도 빨리 시작해서 대머리였으니까요. 게다가 피부까지 안 좋았으니까 여러모로 남자로 느껴지는 구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동료를 넘어서 인간적으로 진솔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도 병원에서 잘 챙겨줘서 그랬는지 인간적인 모습이 더 돋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비 남편과 술을 마시다 마지막에 이렇게 묻더군요. 여자들은 보통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 네? 뭐 여자들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럼 권간호사님은 어떤 남자 좋아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까 궁금하네요. 갑작스러운 예비 남편의 고백은 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호감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때라서 바로 대답을 못하고 은근슬쩍 말을 돌렸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저에게 진심을 보이고 난 후부터 병원에서도 저를 챙겨주며 자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별로여도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은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저는 오랜 이상형이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예비 남편이 일할 때마다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돌보는 일에 사명감도 엄청나서 늘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예비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호감 표시를 하는데 제가 안 넘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 관계가 동료에서 연인이 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연인이 됐다고 해서 병원일에 소홀해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업무적으로 서로 배울 점도 많았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됐고 예비 남편의 프로포즈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늦은 나이만큼 저희는 간소하게 준비하자고 서로 의견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생각대로 잘 풀렸으면 제가 사연을 보내지도 않았겠죠? 예비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누이는 두 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부는 정년 퇴임을 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고요. 처음으로 인사 갔던 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본 저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 좋은 얼굴로 절 맞이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말하시더군요. 아유 어서와요. 둘 다 일이 바빠서 시간 맞춰서 오기가 힘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기쁘게 인사를 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보며 밥부터 먹으라며 주방으로 안내했고 신우이들도 저에게 반갑게 인사해 줬어요. 주방을 가보니까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신경 좀 써봤는데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요. 아유 보기만 해도 배부를 정도로 다 맛있어 보여요.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의 말씀에 웃으며 대답을 하고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날 제가 뭘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랬냐고요? 그랬다면 배라도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식탁에 다 같이 앉자마자 저를 마치 죄인 신문하듯 계속 질문을 하셨어요. 숟가락을 들고 국이라도 한술 드렸는데 어머님은 제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으셨어요. 부모님은 뭐하는 분이에요? 그래도 간호사 딸 키울 정도면 전문직이시려나? 저는 어머님의 질문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보통 이런 질문은 밥 다 먹고 차라도 한잔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듯 질문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일단 어머님께 질문을 받았으니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분식집을 운영 중이세요. 제 대답에 어머님은 당황하셨는지 표정을 굳히고 말씀하시더군요. 홀어머니 밑에서 컸다니 참나 그럼 형제는 없어요? 남동생도 있어요. 경찰이에요. 에휴 어머니 혼자 떡볶이 팔아서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겠네. 왠지 제 대답에 어머님은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식탁 분위기가 처음과는 좀 달랐거든요. 게다가 아버님도 저에게 노골적인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돈은 좀 모았겠지. 재산은 좀 모아둔 거 있어요? 저는 아버님의 질문에 당황했고 제 표정을 본 남편은 아버님을 말리며 말했어요. 일단 밥부터 좀 먹고 해요. 다 식겠네. 물어볼 건 물어보고 먹어야지. 이런 거 물어보려고 모인 거 아니야?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시누이도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새언니가 이해해요. 오빠가 의사라 그동안 꽃뱅 같은 여자들이 엄청 들러붙었거든요. 시누이의 말에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그래도 처음 본 자리니까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 몇 술 떴는데 어머님은 또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갑자기 이혼했던 적이 있냐며 추궁하셨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처음 인사온 예비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예비 남편이 파혼했던 과거가 있어서 어머님이 저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제가 일만 하다 보니까 결혼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워낙 일이 바빴거든요. 간호사가 뭐가 바빠요. 바쁘면 의사가 더 바쁘겠죠. 집에 빚이라도 있나? 왜 일만 했어요? 제 말에 막내 시누이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시누이의 말에 어머님도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웃으셨어요. 저는 표정을 굳히고 막내 시누이를 보며 말했죠. 가풀빛 있더라도 손벌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데 질문이 조금 무례한 것 같네요. 저는 막내 시누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이런 꼴을 당하고 있을 이유가 있었겠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저를 흘겨보셨고 예비 남편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의 노력에도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고 결국 그날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시댁을 나오자 예비 남편은 제게 애완이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나 오늘 인사드리러 온 거야. 취조받으러 온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사이에도 노골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앞으로 정말 결혼이라도 하면 더 심해지시는 거 아니야? 절대 안 그래.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다시 제대로 말할게. 예비 남편은 저에게 애걸복걸하며 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둘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예비 남편의 설득에 우선은 시간을 두고 다시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예비 시댁은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 어머님은 제게 따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따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나 좀 잠깐 봅시다. 오늘 늦을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나 이런 얘기 길게 끌기 싫으니까 무조건 오늘 만나. 어머님은 대뜸 전화해서 따로 만나 이야기하자고 하셨고 바쁘다고 해도 한사코 오늘 꼭 나오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급하게 부르는 바람에 제대로 꾸미지도 못하고 나갔더니 어머님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며 저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길게 끌고 싶지도 않고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예단으로 5억 맞춰올 수 있어? 의사 남편 거저먹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 예단을 5억이나요? 저희는 결혼 준비 간소하게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어머님의 예단 요구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 남편과 간소하게 하기로 했다며 말했지만 어머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간소하게 결혼을 하겠대? 웃긴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숟가락만 들고 시집 오겠다는 심뽀네. 난 이 결혼 반대니까 우리 아들 넘볼 생각 꿈에도 하지마. 떡볶이나 파는 집구석에서 감히 의사를 넘봐? 주제도 모르고. 어제와 달리 어머님은 말을 짧게 하며 노골적인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하지만 저라고 문제 있어서 이 나이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숟가락만 들고 시집 갈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하고 싶네요. 어제부터 어머님 질문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게 감히 자기 아들 무시하냐며 화를 내셨고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버렸어요. 어머님이 뒤에서 역정을 내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미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니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 장소를 나와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어머님 나보고 예단 5억 맞춰오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분식집 딸인 것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괜한 힘 빼지 말고 이 결혼 엎어버리자. 제가 결혼을 엎어버리겠다고 말하자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얘기할게.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우선 나만 믿어줘. 금방 해결할게. 예비 남편은 금방 해결하겠다며 저에게 매달렸고 알아서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남편 혼자 노력한다고 될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알아서 하겠다던 남편은 더 큰 폭풍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 제가 뭐라도 훔쳐간 사람처럼 저를 닥달했어요. 그날 알아서 하겠다며 말했던 예비 남편의 말과 달리 어머님은 제게 화가 잔뜩 난 채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 이 불려지 같은 게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저 난리야. 그리고 내가 예단 우억 해오라고 그랬다고 우리 아들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아주 네 돈에서 만 원 한 장이라도 쓰게 했다가는 전 재산 들고 처가살이 하겠더라. 예비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더니 어머님 화만 더 불러 일으켰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예단을 받으면 남편도 저희 집에 똑같은 금액으로 하겠다며 반박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불려우라며 역정을 내셨고 참다 못해 저도 어머님께 말했어요. 저 결혼 안 하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시킨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아들이 직접 그렇게 말한 걸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리고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따지시면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많이 불편하니까 자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아예 결혼 생각을 접었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만 보면 사람이 순수하고 꾸밈없는 성격이라 좋았지만 시댁만 보면 제가 고생할 게 뻔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랑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저도 점점 신중하게 결정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싫어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글쎄 시누이들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 복도에서 저를 마주치자 둘째 시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도 안 하고 의사만 꼬시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일을 하긴 하나 봐요. 지금 우리 집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어제 그쪽이랑 전화하고 나더니 집에 알아 누워 있는데 의료진이 사람 잡네 사람 잡아. 저는 둘째 시누이의 황당한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둘째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 퇴근하고 할 일도 없나 봐요. 그리고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쥐뿔도 가진 게 없으면 분수껏 살아야지. 왜 의사를 넘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만들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해달라고 남편에게 애원이라도 했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사상이 이렇게 천박하니까 저한테도 5억을 요구했겠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지나치려는데 막내 시누이가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말 안 끝났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말도 말같은 소리를 해야 듣고 있지. 저 바쁘고 여기 제 일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주세요. 그러자 자리를 비켜가려는 제 앞으로 굳이 막아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비 남편은 제가 시누이와 신랑이 하고 있는 걸 보고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끝까지 시누이들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저를 노려보며 병원을 떠났어요. 시누이들 덕에 병원에는 저희가 결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말았습니다. 엎어질지도 모르는 결혼이 소문이 나자 몸서리치기 싫었죠. 하지만 이 상황에도 시댁은 정말 뻔뻔했어요. 시누이들이 병원까지 찾아올 정도면 시댁 어른들은 더 심했을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시아버지는 제가 있는 병원 로비에서 저를 불러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아들도 있는 병원에서 왜들 이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아버님은 대뜸 로비라면서 저를 불렀고 내려가 보니 아버님은 저를 앉혀놓고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 이제 경력도 있고 개인 병원 차릴 때도 됐는데 개인 병원은 차려줄 수 있나? 요즘 의사들 장가 갈 때는 기본이라는데 열쇠 3개 정도는 준비해 가는 거 몰랐어? 이런 소리를 아버님도 하는데 시누이들이 찾아와서 의사를 꼬셨네 만에 하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언제적 열쇠 타령인지 이골이 날 지경이었어요. 온 가족이 종합병원 의사였던 예비 남편 결혼으로 다들 한 몫씩 챙기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말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 결혼 준비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개인 병원을 차려주면서까지 결혼을 해요? 게다가 어머님도 반대하시는 결혼 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님도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 차라도 뽑아줘 내가 우리 마누라 설득해 볼게 아니요 저는 사실 의사라서 결혼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남편으로 인성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가족들 만나고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버님은 네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뭘 요구하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죠 어쩌다가 이런 집이랑 엮인 건지 의문이었어요 점점 시댁 등살에 지쳐가던 저는 예비 남편에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자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눈물을 보이면서 믿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게 뻔한 길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어머님은 결혼을 반대하면 예비 남편도 포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완강한 예비 남편의 태도에 노선을 바꾼 듯 싶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절대 안 된다며 이미 제 결혼은 생각을 접은 지 오래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에게 불편하니까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가보겠다며 걱정 말라며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엄마는 20년 만에 가장 화난 얼굴로 집에 돌아오셨어요 남동생도 엄마의 낯선 모습에 놀라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 있었냐며 물었고 엄마는 손 부채질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오늘 그 옆연네한테 늑다리 사위는 나도 싫다고 못을 받고 왔어 의사가 뭐라고 내 딸을 무시해 엄마가 하는 말을 들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아들이 뭐에 홀렸는지 그 집 딸 아니면 안 된다는데 의사 사위 볼 준비는 된 거예요 우리 아들 귀하게 키워서 의사 만들었더니 분식집 하는 집안에 장가 보내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딸 귀하게 키워서 정육점 집안으로 보낼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제 딸은 결혼 안 하겠다는데 뭘 준비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를 만나서도 분식집을 운운하며 은근히 무시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자식 둘 키운 여자가 저런 말에 눈 하나 끔찍하겠습니까 엄마도 정육점 집안이라며 무시했더니 어머님은 얼굴이 벌겁게 달아올라서 말하셨대요 아무렴 정육점 집안이 낫지 소고기 먹여가며 키웠는데 그래도 분식집 같은 그런 불량식품 같은 집안이랑은 급이 달라요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같은 급인 줄 아나 본데 잘 생각해요 의사 사이 보고 싶으면요 우리 아들 개인 병원 하나는 개원해 줄 정도는 되는 거죠 어머니마저 저희 엄마를 찾아가서 병원을 하나 개원해 달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예비 시댁이 저희 집에 돈이라도 맡겨둔 줄 알았습니다 엄마도 어이가 없었는지 어머님께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아니 내가 그 집 아들 병원을 왜 차려줘요 그 집에서는 내 가게라도 넓혀줄 건가 그리고 우리 딸이 결혼 안 하겠다는데 왜 나를 찾아와서 이래요 정신 차리고 아들이나 뜯어 말리세요 우리 집은 이 결혼 없던 걸로 할 거니까 가세요 가 이 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예상대로 그 자리에서 역정을 내며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그놈의 의사 타령은 이굴이 나도록 하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꽁으로 먹으려고 드네 내 딸이 싫다잖아 그리고 나도 늑딸 이삼이 필요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엄마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머님의 언행에 대놓고 싫다고 말하고 왔대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들은 남동생은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 자식 절대 만나지 마 그리고 엄마도 그 집구석에서 전화해도 받지 말고 남동생은 집안을 무시하며 의사라고 유세 떠는 집안이랑은 엮이지 말자며 말했어요 이제는 저희 집 식구들도 나서서 이 결혼을 반대하는데 이 결혼을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엄마도 화를 내며 의사 한 트럭 줘도 싫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해야 했어요 사실 저희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이야기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괜히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 같은 거 며느리 보려고 아들 그만큼 키운 줄 알아? 우리 아들한테 다시는 매달리지 마 제가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머님 목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네요 저는 포기한 지 오래니까 어머님 아들을 설득하세요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건방 떠는 거 보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네 저야말로 그 전에 왜 파혼을 당했는지 알겠네요 저는 어머님의 억지스러운 말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절대 너랑 결혼 안 할 거니까 어머님한테 똑바로 말해 이 결혼 엎어진 건 다 어머님 탓이라고 그리고 아들 의사 만드느라 고생했으면 갖고 싶은 차는 당신한테 해달라고 하라고 해 나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말고 저는 울며 불며 매달리는 예비 남편에게 모질게 말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단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음날 예비 남편이 제 전화를 끊자마자 저희 집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얼굴도 엉망이고 옷차림도 거지꼴 그 자체였어요 이러지 말라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도 안 하겠다며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거짓걸로 집을 나가니 불안한 마음에 어머님은 예비 남편을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눈앞에서 저한테 무릎 꿇고 매달리는 걸 보니 어머님은 그만 눈이 돌아간 거예요 보통 이 상황이면 아들을 뜯어 말려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어머님은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여자한테 매달리는데 아들 말릴 생각도 없이 저한테 달려와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흔들며 협박하듯이 말했습니다 이 나쁜년 네가 아주 내 아들을 제대로 홀렸네 내가 백만원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착한 내 아들 꼬시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지 저는 어머님의 행패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머리채를 잡히고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어머님의 머리채를 같이 잡아버렸어요 어머니 이거 안 나요 놓고 말하세요 왜 이러세요 이 미친년이 어른 머리나 잡고 내가 너 이런 년일 줄 알아봤어 안 놔 제가 여고에서 짱 먹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 잘못 건드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사람은 어머님 아들이거든요 치매가 왔나 상황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끝까지 저에게 돈이나 먹고 떨어지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은 저와 어머님은 서로 먼저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예비 남편은 중간에서 싸움을 말려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흔을 마흔을 눈앞에 두고 길 한복판에서 싸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이 개싸움을 말린 건 남동생이었습니다 집에서 밖이 소란스럽길래 봤더니 제가 머리채 잡힌 걸 보고는 달려 나온 거예요 남동생은 저와 어머님을 갈라놓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지금 저희 누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남동생이 경찰이랬지 네 누나가 딱 이런 사람이야 얼른 잡아 쳐넣어 어른 폭행이나 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는 년이야 아주 어머님은 엉망이 머리를 하고는 제 남동생을 보며 저를 잡아 쳐넣으라며 악을 쓰더군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남동생은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머리 잡았잖아요 저기 CCTV에도 훤히 다 찍혔어요 먼저 맞았는데 같이 안치면 맞고만 있어요 정당 방위를 했는데 왜 화를 내세요 남동생의 말에도 어머님은 끝까지 분식집이나 하던 애들이라며 저희를 손가락질 하더군요 예비 남편은 어머님을 끌며 제발 가자며 애원했는데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비 없어서 컸으니까 애들이 다 경우가 없지 어디 어른을 쳐 아주 수준대로 놀고 자빠졌다 내가 이 집 구석 두 번 다시 오나 봐 너도 정신 차려 이놈새끼야 야 그때였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님한테 누군가 물을 한 바가지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린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양동에 있던 물을 어머님께 뿌리고는 큰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친 옆연내야 내가 너 두 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네 아들 줘도 안 갖는다고 누가 저 대머리에 키 잡고 늙은 의사 데려가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귀하게 키운 네 아들 평생 데리고 살던가 엄마는 어머님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예비 남편을 죄송하다며 엄마에게 사과를 하고는 어머님을 끌고 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예비 남편과 헤어졌고 병원에는 이미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 남편은 저 아니면 절대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하겠다며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병원에서는 멀쩡히 잘 다니던 의사가 안 나오니 이런저런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예비 남편은 상사병에 걸려서 병원도 휴직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우리 엄마랑 인형 끊었어 집안 식구들 다 안 보고 사는데 나 좀 만나주면 안 될까 제발 내가 미안해 제발 예비 남편은 이후에도 계속 전화해서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저는 가족까지 등지며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거절했더니 결국 예비 남편은 병원을 휴직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던 어머님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병원으로 계속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 좀 만나달라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창피해서 매달리는 어머님한테 부탁까지 했어요 저 다시는 만날 생각 없어요 제발 그만 좀 찾아오세요 이러다가 내 아들 죽을까봐 그래 맨날 술만 퍼마시고 안 그래도 없는 머리 다 빠지겠다니까 저는 어머님에게 의사 아들 케어는 알아서 하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병원의 소문 때문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던 중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경력에도 훨씬 도움이 될 자리였고 무엇보다 연봉도 크게 올라서 동기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였어요 결혼으로 집안에 속석이던 저는 이제 엄마와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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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게 일상을 즐기며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엄마가 홀로 귀하게 키웠는데 왜 그런 모진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엄마는 가끔 전 예비시댁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세요 그놈의 의사 집구석 이제 알콜 중독원 아들이랑 어떻게 사나 모르겠네 그런 식으로 살면 의사가 뭐야 대통령으로 키워놔도 그 옆에 내는 며느리 볼 자격이 없어 이제는 저희 가족들도 그때 얘기를 장난처럼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당연히 남의 자식도 귀하다고 생각해야 정말 좋은 부모 아닌가 싶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안 되길 바라고 키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결혼을 포기하고 이직을 했더니 좀 더 여유롭게 엄마와 즐길 수 있던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예비 남편은 아직도 휴직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이긴 하지만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니 끝까지 품고 잘 키우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파혼을 하게 될 줄 몰랐듯 어머님도 마흔 넘은 아들을 평생 끼고 살 줄 몰랐을 겁니다 살다 보면 또 좋은 사람이 생길 거라고 믿어요 그런 기회가 오려면 제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죠 그래서 요즘 공부하며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이제 날씨도 너무 좋아져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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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날만 가득 하길 바랄게요 자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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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